태풍의 예상 경로 이것이 7월 23일 태풍 6호 인파입니다 매우 이동속도가 느립니다 24일 토요일에 겨우 이 위치까지 올라옵니다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는 열대저기압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태풍이 된다면 태풍 제8호 네파탁이 됩니다 25일 26일 26일에는 태풍 제8호가 일본 토호그 지방에 상륙을 하려고 합니다 중심 기압을 보면 일본 열도에 상륙할 즈음에 다시 열대저기압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풍 6호는 아직 중국 상하이 부근을 맴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각국 기상청은 여기서 태풍이 중국 대륙에 상륙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기상청은 서해를 북상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28일 29일 30일 그리고 31일 태풍은 소멸합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를 보겠습니다 윈디의 ECMWF 모드입니다 7월 26일까지 미국 기상청과 거의 같습니다 태풍의 중심이 상하이 부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좀처럼 태풍이 북상을 하지 못합니다 27일 28일 29일 30일 30일경에 또다시 동중국해로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까지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독일 기상청을 보겠습니다 윈디의 아이콘 모드입니다 독일 기상청은 5일분의 예측밖에 내놓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단기 예측의 정확성은 정평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월 23일 태풍 6호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24일 25일 26일 태풍이 상하이 부근에 접근을 합니다 27일 태풍이 중국 내륙에 상륙을 합니다 이것은 일본 기상청의 경로 예측입니다 태풍이 상하이 부근을 통해 중국 대륙에 상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상청의 경로 예측입니다 다소 오차는 있지만 상하이 부근에서 중국 대륙에 상륙을 합니다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입니다 역시 상하이 남쪽에서 중국 대륙에 상륙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상하이 또는 상하이 남쪽을 통해서 중국 대륙에 상륙한다는 것이 다소의 예측입니다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7월 23일 일기도입니다 태풍 6호 인파가 여기에 있습니다 태풍 7호 침파카는 이미 열대저기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평양 고기압의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고 열도음이 덮고 있습니다 태풍 6호가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태평양 고기압과 열도음의 세력을 뚫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현재는 태풍을 움직이게 해줄 상공의 강한 바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7월 24일입니다 일본 남동쪽 해상에 열대저기압이 발생했습니다 이 열대저기압이 태풍이 된다면 제8호 네파탁이 됩니다 이 태풍이 한국과 일본을 넓게 덮고 있는 태평양 고기압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에너지를 풀 충전하면서 곧 북상을 위해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 열도의 동쪽 해안에서 태평양 고기압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열도를 횡단하면서 소멸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몸을 던져서 열도음을 깨뜨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태풍의 경로 예측은 일종의 도박과 같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